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컨셔스, 문성림 지은 미디어숲에서 펴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문성림, 뉴욕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와 컨설팅 회사를 거치며 20여 년간 약 50여 개국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가이자 트렌드 분석가로 활동하던 2016년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결단하고 3년간 고군분투했다.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며 그 원인을 찾는 데 빠져들었다. 마침내 그 답을 의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 소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현대에 이르러 발견한 진실을 근거로 밝힌다. 더불어 나를 의식하는 삶, 의식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마침내 우리는 각자 새로운 의식체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 진정한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나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비록 당장은 서툴고 어색하다고 해도 나를 의식하려고 노력할수록 삶이 바뀐다. 차례 프롤로그, 의식으로 새로워지는 삶 1장, 감각에서 의식으로 2장, 삶을 바꾸는 힘, 의식 3장, 의식을 움직이는 무의식 4장, 새로운 행복 공식 에필로그, 간절할수록 이루어진다 차례는 이렇게 나와 있구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의식으로 새로워지는 삶 많은 책이 습관을 바꾸라며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운동을 해라, 새로운 걸 배워라, 낯선 것들을 경험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메모를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칼로리를 조절해라. 물론 책에 적힌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면서 성공을 이루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따라하다가 포기하기 일수다. 나는 항상 후자에 속했다. 단단히 결심하고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힘들게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게 된다. 남의 성공 이야기도 와닿지 않는다. 대부분의 습관에 관한 책에서 하는 말은 비슷하다.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삶의 활기가 도니까, 창조적으로 변하니까, 삶의 사이클을 바꾸면 전반적으로 바뀐다는 식이다. 결론은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답답해, 기가 막힐 노릇일 터다. 그냥 멋대로 하면 될 텐데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알겠다.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들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나는 왜 매번 포기할까? 이 생각의 독방에 갇혀 나는 지난 3년을 살았다. 3년이란 시간은 중요한 습관 몇 개를 바꾸고도 남은 시간이다. 나는 지난 3년간 왜 포기하는지를 물고 늘어졌다. 본질적인 이유가 궁금했다. 그렇게 연구한 끝에 찾아낸 이유가 바로 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책에서 나를 의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의식은 이 책의 주제이므로 당연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나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의식도 의미가 없다. 이미 우리는 지금껏 충분히 타인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제는 나 자신을 의식할 때다. 그것도 진지하게 나를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러면 습관은 저절로 바뀐다. 우리는 과거 물질 소비 시대를 살았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 시절을 살던 우리의 기억을 소환한다. 정안이네 집에는 덕선이네 집이 없는 대형 냉장고가 있다. 불을 축적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며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주축을 이룬 시대였다. 그때는 괜찮았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꼬박꼬박 25% 이상 붙었으니까. 15년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심지어 압구정동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구정물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압구정동이 지금은 강남 최고의 부촌이 되어 있지 않은가? 물질을 소비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감각을 소비하는 시대의 정점을 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가전제품이 빌트인되어 있는 전원세 집을 구하고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며 브랜드가 없는 노브랜드를 사고 심지어 배우자도 아이도 갖지 않으려 한다. 대신 미각을 100% 충족시키는 갈비맛 치킨이 밤마다 마음을 달래주고 새로 나온 수제 레드벨벳 마카롱을 음미하는 시간이 세상 달콤할 수 없으며 침대 옆 캔들에서 리넨 향이 솔솔 잠들기 직전까지 유일하게 나를 위로한다. 나의 혀끝, 코끝, 손끝에 닿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삶에 흠뻑 취해 살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은 어차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소비 시대에서 감각 소비 시대로 넘어와 살고 있듯 앞으로는 새로운 소비 시대를 맞을 것이다. 새 시대에는 물질과 감각을 넘어 의식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1차 의식의 의지에 살아왔다. 1차 의식으로 사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수동적 삶이다. 우리는 뇌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즉 이미 결정된 신경회로를 장착하고 태어난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했던 오류의 삶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끓고 있다. 이 욕구의 주체는 1차 의식이 아니다. 이를 현실로 이끄는 것은 오직 2차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차 의식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새롭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의식이다. 2차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나다. 이 의식은 또한 사회에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의식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 무엇인지 다루며 어떻게 2차 의식에 집중할 수 있는지, 2차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의식으로 새로워진 삶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1장. 감각에서 의식으로 점점 더 감각을 쫓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감각은 늘 깨어있다. 감각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언가 느낀다는 것이다. 감각은 나라는 신체에 달린 감각기관으로부터 외부의 정보를 받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느낌이 생겨나게 한다. 외부의 감각 정보는 신경회로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실제 뇌는 감각이 없다.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다. 우리 몸에 감각이 있기에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감각과 느낌은 한 묶음이다. 우리 몸이 감각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기분을 위로 아래로 혹은 방향을 알 수 없는 형태를 만들며 움직인다. 기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감정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기쁨, 뿌듯함, 상쾌함, 따뜻함, 짜릿함, 황홀감, 통쾌함 같은 감정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생기와 활기가 속고 에너지 넘치는 좋은 감정이다.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면 슬픔, 우울함, 좌절감, 죄책감, 비통함, 분노, 무기력함 같은 감정이 생겨난다. 통상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치닫는 나쁜 감정이다. 이렇듯 내 기분은 위로 아래로 혹은 알 수 없는 형태로 각양각색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본능이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감각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느껴진다. 느낌, 그것으로부터 모든 미세한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수동적 결과이다. 우리가 자신을 제어해서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없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몸에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이 감각과 느낌이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느낌에 쉽게 빠지고 더 깊이 들어간다. 이것이 지금 각자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 감각 소비에 열을 올리다. 감각을 소비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커피와 꽃, 과일, 베이커리, 캠핑, 화장품 등 상상만 해도 좋은 느낌을 매일 소비하고 있다. 미각 만족을 위해 커피콩뿐 아니라 컵을 사고 텀블러를 사고 드립커피 세트를 산다. 왠지 더 맛있는 느낌이다. 피부에 부들부들, 보송보송, 촉값 만족을 위해 화장품을 산다. 시각도 함께 덩달아 만족을 느낀다. 이렇게 특정 혹은 복학적 감각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좋은 기분을 소비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을 살며 나의 감각에 최대한의 만족을 안겨주는 경험을 소비한다. 그러나 이 느낌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너무 강렬해서 깊이 깊이 빠지기만 하는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과 같다. 이런 감각을 의지로 제어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감각을 통한 느낌은 억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수동적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자동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은 모두 본능이다. 본능적으로 발생하도록 짜여 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 후 10주 지날 무렵부터 감정을 느낀다. 단맛이 들어가면 좋아하고 부족하면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엄마가 화내거나 우는 소리를 들으면 태아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반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소리를 들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이 모든 감정을 표정과 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 느끼고 기분이 움직여서 감정까지 생겨나는 것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일련의 자동 프로세스다. 이 자동현상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소에 자각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 뇌에 깊이 새겨 있어 저절로 일어난다. 이 자동 입력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 느낌이 나인 줄 착각한다.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은 잉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이미 시작된다. 잉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정자가 난자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다. 그런데 이 정자에 눈이 달린 건 아니다. 난자의 은방울꽃 냄새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후각이 없이는 이 둘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임신 4개월째 태아의 뇌에 감각 증추가 형성되며 오감 자극에 따라 뇌가 발달하도록 설계된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격학의 좋은 감정, 즉 쾌락을 느끼는데 매우 익숙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익숙함은 더한 익숙함을 낳는다. 감각 소비는 다른 말로 쾌락 소비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쾌락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감각 소비를 멈추기 어렵다. 그리고 감각을 소비하는 만큼 그 감각을 더 크게 키울 능력을 타고난다. 선청적이라는 말이다. 감각은 감각을 부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다. 감각 소비는 반복될수록 더 예리해진다. 감각은 키울수록 더 강해진다.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날개는 없다.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로 빨리빨리 문화를 꼽는다. 경제도 급속하게 일으켜 우리처럼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를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는 평상시에도 즉각적인 것을 매우 선호한다. 감각은 즉각적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빨리빨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감각을 만족시키려 한다. 우리 몸 안에 감각 소비 시스템은 늘 시동이 걸려 있다. 또한 순간적이어서 짧은 순간에 우리를 쾌락으로 빠뜨리고 훅 지나가 버린다. 감각은 쓰면 쓸수록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 이유는 감각 쾌락에 한 번 빠지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떤 감각이든 한 번 좋음을 감지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그리고 다음번 동일 감각이 들어왔을 때 뇌는 이를 미리 알아채고 도파민을 미리부터 분비시킨다. 이 물질은 뇌가 식히지 않았는데 먼저 흘러나와 버린다. 그래서 한 번 맛본 이후부터는 미각이든 촉각이든 시각이든 어떤 감각이든 그 감각을 맛보기 전부터 우리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린다. 뇌는 기대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예측 능력까지 가진 놀라운 기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르게리타 피자를 좋아한다고 치자. 마르게리타 피자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뜨거움을 무릅쓰고 얼른 한 조각을 들어 가운데를 살짝 집어서 끝에 있는 삼각형 조각 부분을 입으로 밀어넣는다. 그럼 그 순간 부드러운 치즈의 질감이 혀를 감싸고 상큼한 토마토와 바질향이 치즈의 고소함과 어우러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인도된다. 피자의 맛은 뇌의 기대에 부응한다. 다음번엔 그 피자를 먹을 생각만으로도 뇌가 도파민을 좀 더 많이 분출한다. 조금 더 강도 높은 맛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뇌는 다시 또 빨리 맛보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래서 피자 먹기는 끊을 수 없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피자를 실제로 맛보는 순간에는 정작 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럼 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만족을 느끼리라 더 강하게 마음 먹는다. 말하자면 이런 흐름의 반복이다. 순간의 만족은 이내 사라지고 우린 다음을 꿈꾼다. 더 빨리 오기를. 그 사이의 시간은 불만족이 차지한다. 이와 관련한 뇌과학적 연구는 무수히 많다. 스위스 프리브르 대학교 신경생리학과 볼프람 슈츠 교수는 신경세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달콤한 주스 방울을 원숭이 혀에 떨어뜨렸을 때 도파민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뉴런을 관찰했다. 주스가 원숭이의 혀에 닿자마자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그 다음 실험에서는 불이 켜지면 주스 방울이 혀에 닿는다는 것을 원숭이들이 예상할 수 있게 훈련시켰다. 그 후 불이 켜짐과 동시에 주스 방울을 원숭이 혀에 떨어뜨렸다. 실험이 여러 차례 진행되자 불이 켜지는 순간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점점 많아진데 반해 실제로 주스가 원숭이 혀에 닿는 순간에는 도파민이 점점 적게 분비되었다. 쾌락은 이렇듯 일시적이다.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한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라이트는 쾌락의 일시적인 이유는 쾌락이 쉽게 사라져야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불만족을 느낀 나머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행동을 하도록 자연선택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길 원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어 자연선택설이 온 세계의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 지 160년이 되었다. 이후 진화생물학적 그리고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지식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나 듣고 모두 잊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식하는 이유 우리는 주로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많으며 단 음식과 쉽게 사랑에 빠진다. 이는 먼 과거의 우리 조상이 그런 음식을 생존을 위해 먹어왔고 특별히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약 160만 년 전 불로 조리하기 시작한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풍부한 감자, 고구마 같은 덩이줄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침팬지는 잘 먹지 않는 질긴 근육 부위마저 인간을 익혀 먹으며 초잡식, 식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전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다른 동물보다 더 크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두뇌를 가질 수 있었다. 먹이를 발견하면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굶주림에서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여전히 유전자의 이런 습성이 남아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양식 걱정이 없는 한 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줄일 동기가 없었다. 먹을 것을 거부하고 혹은 극도로 절제한 우리 조상들은 모두 자연선택에서 도퇴됐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 너무 자책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이 과식하는 이유로 이해하면 된다. 열량이 높고 단 음식만이 아니라 바삭한 음식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바삭한 음식을 가장 선호되는 음식 형태 중 하나다. 신경문화 인류학자 존 앨런은 바삭한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인류가 등껍질이 바삭바삭한 곤충을 먹어왔다. 둘째, 신선 유통이 없던 원시 시절 인류는 아삭아삭한 신선한 채소를 먹어왔다. 박테리아에 오염된 채소는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불로 익히면 음식의 표면이 캐러멜화되며 바삭바삭해지고 더 풍부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를 매우 선호했을 것이다. 바삭한 음식이라면 감자칩, 후라이드 치킨, 새우튀김, 스테이크 등 오늘날 메뉴가 더 다양해졌다. 어떤 것이든 더 많이 섭취할수록 더 많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부정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감각쾌락의 진화사가 고스란히 내 몸과 마음에까지 저장되어 있다. 나라는 생물학적 실체는 다시 리셋할 수도 없다. 점점 더 깊고 깊은 감각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물질 소비에서 감각 소비로. 그 이유는? 감각 소비 시대 이전에 우리는 물질 소비 시대를 살았다. 물질 소비 시대 초기에는 물건의 단순한 기능을 샀다. 선풍기가 만들어지고 TV가 탄생했다. 냉장고가 생겨나 음식이 더는 상하지 않게 됐다. 선풍기는 팬이 잘 돌아가고 버튼이 잘 눌려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훌륭한 물건으로 인정받았다. TV와 냉장고라는 신기한 물건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같은 일이었다. 필요에 따라 단순한 기능이 필요했던 필수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기능을 넘어 오버기능이 장착되었다. 필요 이상이 되어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매년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똑같은 물건을 더 빠른 주기로 교체한다. 신제품이 꼭 내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유도 매우 다양해진다. 나중에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 지경에 이른다. 요즘엔 때에 따라 필요하다며 선풍기, 에어컨, 에어서큘레이터를 장만한다. 인간은 필요한 니즈를 아주 세분화하는 능력까지 장착하고 태어난 것 같다. 휴대용 미니 선풍기는 한 가정의 가족 수만큼 있다. 이동하면서도 바람을 쐬고 싶다는 이유다.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 황사까지 유해 환경이 우리 생활을 파고드니 방마다 공기청정기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어졌다. 각 가정은 미세먼지 재료에 도전하는 듯하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1조 원이 넘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약 8조 7,500억 원이다.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전세계 10%를 넘는 셈이다. 오늘날 필수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드럼세탁기, 건조기, 이불을 말릴 수 있는 대용량 건조기, 로봇청소기, 김치 냉장고 등 끝이 없다. 기능이 통합되고 붓박이로 장착되는 추세로 간다지만 그걸 다 따라가려면 기존 제품은 또 버려야 한다. 이사도 가야 한다. 브랜드와 디자인도 중요하다. 점점 바뀌지 않고는 못 배기는 디자인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한다. 물질은 시대를 거듭하며 더욱 복합적이고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다. 고급스러워졌다. 물질의 다기능 시대를 넘어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품 시대도 탄생했다. 명품백은 혼수로는 필수요. 직장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선 명품 개를 들어서라도 하나쯤은 반드시 장만해야 하는 거였다.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 구입은 사치로 이어졌다. 물질 소비 시대에 부모님들은 찌질한 삶을 선택할지언정 월급은 꼬박꼬박 저축했다. 내 집을 갖기 위해서다. 목동 마련 저축 상품으로 1년제 연 25% 전후, 5년제 연 35% 전후였으니 평균 15년 열심히 일하면 그럴듯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2030 세대는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 맛집 탐방을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닌다. 2019년 기준 은행 금리는 1에서 2%다. 20배나 적은 금리다. 그 사이 집값은 한은 높을 줄 모르고 고공행진했다. 집장만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젊은 세대가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 소비의 정점에 살지만 이런 물질만능 소비 지상주의의 개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물질 소비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2018년 한 조사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더는 물건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하나면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유혹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 경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TV나 밥통이 더는 필수품이 아니다. 브랜드도 점점 따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는 중이다. 물질 소비에 빠져 있는 동안 기업은 마치 땜에서 방류라도 하듯 신제품을 쏟아냈다. 새로운 상품에 정신이 팔려있던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밀려든다. 그러는 사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사고 내 감정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마침내 감각 소비의 시대로 넘어왔다. 더 자극적으로 더 다양하게 감각을 소비하다. 다양한 품목과 취향, 세분화된 형태와 방식으로 감각을 소비하는 태도가 등장했고 이것이 대중화되었다. 이는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오랜 경제 침체의 여파로 작지만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즉각적 만족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몰 럭셔리, 가성비를 넘어 가신비, 욜로, 소확행 등 모양만 다른 단어로 퍼졌다. 이런 현상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지금의 결과를 비전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감각 소비는 더 다양하게 앞으로 더 오래 더 자극적으로 지속하리라 전망한다. 미각의 지배 요즘 우리는 한마디로 맛의 세계에 빠져난다. TV에서는 셰프들이 주인공이다. 요리를 특히 잘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먹는 기술이 대단한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엔 전세계 다양한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다. 우리는 이제 혼밥할 때조차 더 이상 한국 전통 음식 위주의 식단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메리칸식은 물론이요, 태국식, 남미식, 스페인식 등 전세계 음식을 시도하며 일상 속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미각회락에 빠져 살게 되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먼 과거로부터 생존을 위해 음식을 구해 앉은 자리에서 양껏 먹는 것이 중요했고 이 방향으로 진화했다. 생존과 더불어 사회적 동물의 기능으로도 음식은 매우 중요했다. 또한 축제를 즐기는 인류에 대해 존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축제를 통해 한 가족이라는 느낌과 문화적 유대감뿐 아니라 영양학적, 심리학적 보상을 얻었다. 축제에서는 의뢰 포만감을 느끼는 섭취량보다 20% 많이 먹는다. 수백만 년 전부터 내려온 축제의 경험을 통해 인류는 배부르게 먹는 경험을 사회적 결속감과 연결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통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우리는 미각회락에 빠져 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전 끼니의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먹은 건 더더욱 기억나지 않는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원싱크는 먹는 것과 관련한 단기 및 중장기 기억 실험을 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나온 지 5분이 된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31%가 자기가 먹은 빵의 양을 기억하지 못했고 12%는 빵을 먹었는데도 먹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중기나 장기 기억뿐 아니라 단기 기억 또한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위는 음식을 세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모든 감각신경계의 보편적 특징으로 수능현상이 일어난다. 수능이란 어떤 자극에 계속 노출될 경우 감각신경의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취나 입냄새를 하루종일 맡다보면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미각에 지배당하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수능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식도로 넘기기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요컨대 우리 인간이 미각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그렇게 진화되어 선청적이기도 하고 먹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수능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미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가 더 희귀한 건 당연하다. 요즘 같은 글로벌 경기 불황 시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일상 속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중 음식만 한 게 없다. 더 바삭하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다양한 소스의 믹스를 제조하며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한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고통임에도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매운맛을 쫓는다. 존 앨런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음식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말했다. 맛에서 향으로 감각 소비의 정점을 넘어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니 이미 와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9년 현재 3만 3천 달러가 넘었다. 1인당 GDP가 상승하면서 감각 소비는 통상, 미각에서 후각으로 넘어간다. 향과 관련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향제품 시장 규모는 2조 5천억 원대로 매년 10%씩 성장했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들어온 프랑스, 니치향수, 딥디크는 2012년 이후 매출이 매년 100% 이상 늘었다. 로테백화점 생활향수 매출 역시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 매년 250%씩 성장했다. 선진국의 향 매출은 압도적이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향 관련 제품은 화장품보다 중요한 품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향과 관련된 품목은 그 종류와 형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방향제와 향수만이 아니라 고체 향수, 디퓨저, 캔들워머, 향페이퍼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된다. 현관 옆에, 침대 옆에, 옷장 속에, 서랍 안까지 문만 열면 좋은 향기가 퍼진다. 차를 타도 좋은 향이 난다. 향수 카테고리에서 니치향수의 매출은 특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니치향수는 희귀 재료에서 추출한 매우 복합적 향이 나는 고급 향수다. 지금까지 맡아본 향수와는 그 향의 차원이 다르다. 한 번 맡으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화장품 회사들은 고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매력적인 향을 개발하고 새롭게 접목한 신제품 출시를 앞다퉈 계획하고 끝없이 출시하고 있다. 향 전문점들도 이미 많이 늘었다. 종로 익선동, 서촌 노화동, 방배동 사익길, 한남동 한강 진역길 등 소위 뜬다하는 골목길에는 벌써 수년 전부터 향초나 향수를 판매하는 향 전문점이 자리 잡았다. 전미영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고수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늘면서 향을 통해 힐링하려는 경향이 늘었고 집에서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소비행위인 라운징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며 향 제품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블렌딩 전문가 마틴 린드스톰은 저서 오감 블렌딩에서 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IT 업계는 벌써 오래전부터 컴퓨터에서 향이 나는 때가 올 거라고 말해왔다. 실제 향이 나는 컴퓨터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향 소비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감각 소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향이 장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